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페이지 프레임의 온페이지 프레임 로드와 온비포 페이지 프레임 언로드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페이지 프레임 로드 이벤트는 페이지 프레임이 로딩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온비포 페이지 프레임 언로드 이벤트는 페이지 프레임이 언로딩되기 직전에 발생합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온페이지 프레임 로드 이벤트와 온비포 페이지 프레임 언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각각 서로 다른 메시지를 얼렛으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팝업을 생성하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생성하는 팝업의 소스 화면입니다. 페이지 프레임을 포함합니다. 페이지 프레임의 소스 화면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메인 화면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팝업을 생성합니다. 팝업 타입은 W 프레임 팝업입니다. 그리고 팝업의 소스로 사용하는 화면 파일은 페이지 프레임을 포함합니다. 페이지 프레임의 소스 화면은 소스 XML 파일입니다. 팝업의 소스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페이지 프레임을 선택하고 컴포넌트 뷰의 이벤트 탭을 클릭하면, 온페이지 프레임 로드 이벤트와 온비포 페이지 프레임 언로드 이벤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트리거를 클릭하면 팝업이 생성되고, 팝업 화면의 페이지 프레임이 로딩되면서 온페이지 프레임 로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팝업을 닫으면 온비포 페이지 프레임 언로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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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